형, 형, 잘 터졌다. 잘 터졌어. 잘 터졌다. 긴장해야겠어. 긴장하자. 승부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 다행히 1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점수 차는 아니다. 사실 33점이면 근소한 차이거든요. 그러니까 쐐기를 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붙이기에 들어간다 그런 각오예요.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게 경험이 됐잖아요. 그때 느낀 게 마지막이 정말 강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 또 마지막에도 하이라이트도 준비를 했는데. 든든해. 오늘 진짜 제일 든든한 것 같아요. 지금 되게 핫한 친구인데 핫하기 전부터 저 알고 지냈던 동생이에요. 그 친구가 지금 바쁜데 오빠가 하면 해야죠. 오빠 오빠라고 했네?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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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아 민호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완전 팬이에요. 저도요. 저희 같은 샵이오. 그러니까요. 건너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인사드리고 싶었는데. 저도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. 저희 팀 역대급입니다. 진짜 역대급입니다. 저기 죄송한데 저번 주에도 역대급이라고 했는데. 역대급입니다. 아 오케이. 그 하이라이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내용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거든요. 자신이 없다. 질 자신이 없다. 오!